그녀를 향한 내 마음도 버려졌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나는 계속 그녀를 사랑했다. 병진같이. 아무 느낌이 없을 수가 있지. 우리 사랑입니까? 묻고 싶은 건 나였다. 우리가 사랑이 아니냐보다 너도 지고 있는 거야. 내가 언제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적이 있니? 네가 네가 때문에 나 사랑한다고 했지? 난 너 사랑한다고 한 적 없어. 그럼 나도 모르겠는데.